지금 돌아보면 재미있었던 기억밖에 없어요.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영화 작품을 봐주고 고스라인이 느껴지니까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로 했던 것 같아요. 각각의 영화들이 가 닿을 관객들은 꼭 있다고 믿어요. 본인 영화의 가치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관객들을 만나는 순간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 사랑을 자양부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지와 응원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. 감사드립니다.